CJ가 세계 1위 아레나 운영 기업과 손잡고 경기도 고양시에 아레나 를 건설합니다. 수만 명을 모아놓고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최첨단 대규모 공연장인 아레나 를 조성해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지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세계적 아티스트인 마돈나의 내양 공연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많은 관람객을 수용한 공연장이 없어서 무산된 일환은 유명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큰 공연장이 없어 시설이 열악한 체조 경기장을 빌려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CJ가 국내 최초로 최첨단 대규모 시설을 갖춘 전문 콘서트장 아레나 를 건설합니다. 아레나는 CJ가 경기도 고양시에 착공을 준비 중인 한류 월드부지 CJ 라이브시티 안에 들어섭니다. CJ 라이브시티 조성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2년여간 지연됐던 인허가가 지난해 11월 나면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아레나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CJ는 케이팝 등 세계 최고의 공연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보입니다. 이를 위해 CJ는 아레나 개발 운영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AE지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인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AE지사는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을 대표하는 대형 아레나 160여 곳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레나가 완공되면 케이팝을 즐기러 오는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아레나가 들어서는 고향 CJ 라이브시티는 완공 후 10년간 13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9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정부와 행정주체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케이팝 콘서트의 품격은 물론 그동안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던 탓에 때마다 투입됐던 일회성 시설비 등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대표 아레나인 LA 스테이플스 센터의 경우 아레나를 포함한 주변 복합시설에 연간 2,200만 명이 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CJ는 이르면 내년 CJ 라이브시티 착공을 시작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레나도 이 시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레나를 포함한 CJ 라이브시티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 8천억 원. CJ는 이들 대부분의 자금을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확충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